원주 디비가 리그 1위 안양 KGC를 상대로 2라운드 첫 홈경기를 치릅니다. 원주 디비는 오늘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안양 KGC와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치고 있으며 빠른 공격과 강력한 수비로 홈팬들 앞에서 지난해 첫 경기 패배를 서륙한다는 각오입니다. 원주 디비는 현재 6승 4패로 울산 모비스와 리그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주 구단은 오늘 홈경기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일반석 무료 입장 행사도 진행합니다.